지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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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너 땜에 한숨도 못 자잖아 야! 왜 이렇게 밤에 살아도 울어가지고 응? 네 집이야 이제 울지마 알았지? 응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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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본다 8 4 7 8 8 했어? 5 잘하네 5 5 5 5 아.. 졸렸다.. 아침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뉴스도 보고 일어났느냐? 밤새도록 강아지가 울어대가지고 잠을 못잤 아.. 진짜 강아지 때문에 날 샀습니다 어? 엄마..엄..엄..엄..어? 애기가 엄마랑 어디 헤어졌는데 그럼 안 울겠니? 밤새도록? 하.. 아.. 며칠에 한 일.. 한 일.. 저기 한 일주일을 갈거야 한 3, 4일을 아..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그냥 잠을 못잤네 아..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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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뒤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상관식 뉴스 탐지기를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에 사장님께서 찾아놓으신 포인트에 또 다른 상관식들 여러가지 테스트 할 겸 현장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상관식 다 테스트 끝나고 지금 이제 청음식으로 포인트를 찍으려 하려고 전에 찍어놨던 곳을 좀 봤는데 지금 그 옆에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지금 처음이 확실히 들려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마킹을 새로 하려고 소리가 확실히 들려옵니다 지금 예 확실히 들려와요 지금 이 지점이 일단은 이 지점이 가장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단은 제가 음 정확하게 이 신발을 여기 여기 신발 신발 놓은 지점이 하단 소리가 커 제가 봤을때 제가 봤을때는 여기가 가장 유럽해 보이고 음 지금 또 다른 곳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지금 앞 들어 봐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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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가장 커요 크고 주변에 원래 소리가 퍼지긴 하는데 여기 여기가 가장 큽니다 크고 여기도 크고 이쪽 라인인 것 같아 여기 여기라 유지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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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인데요 사장님 저는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유지점의 유지점 여기가 사장님 유지점에서 왔거든 아이잉 아이잉 한 번만 보고 유전 melanchol 노을 피곤 노랫동nor 노을 피곤 여기 배관이 왜 구겨가 안좋다 이건? 왜 거꾸로 들어가냐? 아유 이거 화장실 다 버리시는구나 화장실을 버리시면 아픈데? 키울 사람은? 그럼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한번 그러면 집에 가셔서 1층만 내려가야 돼요 물 예 어디 내려가 볼게요 그럼 4개 내려 볼게요 예예 네 6개 내려가 네네네 이게 맞구요 화장실 엄청 나오네 맞죠? 예 근데 지금 배관 물이 일로 들어가 배관이 역구배 역구배 근데 이게 한 6,7년 됐어요 예예 아니 지금 원래는 원래는 쫙쩍 빠져요 예 물이 아니 얘도 이리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잠시만요 일단은 그럼 2층꺼 한번 내려 봐줄 수 안 내려가죠? 2층에 안 내려가죠 그럼 일단 여기 한번 4층에 넣어볼게요 네 여기서 넣어보고 보자고요 한번 형님 지금 시대가 있대 네 예 아이고 아 쫙쫙 아 쫙쫙 일단은 여기까지는 여기에도 화장실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 다 화장실 여기에서 빠져요 잠깐만 여기 빠졌네 네 괜찮은데 그치 우리 차에서도 안 될꺼야 아 고아 세척을 했다는데 그 고아 세척이나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네 고아 세척이라 그랬어 아니 아니 고아 세척이 아니고 아 이게 그만 안 돼 대단해 아니 여기 층도 해가지고 내가 계속 물어갔어요 아니 여기 층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되냐 아 이게 된다는거예요 빨리 좀 한번 해보시라고 공인이 된다고 그러니까만 안 돼가지고 얘네 한 더 시간 여기서 끓이도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더 시간 크게 여기서 뭐 들어갈 것도 안 되었을 건데 여기 메인지는 아닌거 같고 여기 밑에 먼저는 아닌거 같아 위에 위에 봐야 될거 같아 여긴 깨끗한데 위에서 꺼풀으로 해야 되가지고 네 위에서 경기를 뜯고 봐야 될거 같아요 여기 이서만 더 넣을게요 빅채는 어차피 같이... 아, 잠시만요. 아, 이제 따로 오라면서요. 빅채는 따로 오니까요. 지금 너무 깨끗하지? 아, 깨끗한데? 그분도 따로 나갈게요. 물 내려갈게요. 아, 이제 내려온다고. 위에 찌질 내려갈게요. 깨끗한 힘이. 근데... 우윽한 힘이. 아, 깨끗한 힘이. 다 돼지... 자, 이때. 그는 인공의 힌이. 그리고 인공의 힌이. 아래틴 공의 힌이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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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. 아 이거 왜 다 풀리는 거야 이거 아이씨 틀어버려가지고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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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لا i 아이씨 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 아이씨 여보세요? 아 근데 아까 그 전화 안 받으시고 문자 닫자 없으셔가지고 아 근데 저 그 다른 데 닫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그 손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문자 닫았다고 해가지고 아 네 아 저 여기 끝나야 더 하고 있을 것 같은데? 아 여기 지금 광평동에 하나 좀 쫓고 있거든요? 네 이거 끝나고 해결되면 안 될까요? 아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대구 계산지 좀 내려와 네네네 배달인가? 예 예 아 괜찮네 아 아까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번 요금하자분이 아 여쭤 아 아 예 아니 여기 바로 여기 바로 바로라면? 아 그러면 아 어쩌면 바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수도 있어서 아 2층이 아니라 분위기가 3층 높이인데? 네 오면 다니까 와 예 자 이거 뭐 하는 건데 아니에요? 광평동 쪽 예 네 네 옆에서 가야 해요 아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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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끌어납니다 아, 여기요? 여기 컴퓨터는 뭐죠? 지금 다시 불러보고요. 아, 네. 다시, 다시. 됐어요. 내가 앉아. 내가 엄청 여쭤네. 내가 앉아. 내가 앉아. 내가 앉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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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제가 oral지Charles. 여기 앉아. 거мник스. 어딘가 vessel?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아, 이쪽이네요? 여기 앉아. 아, 씨. 여기는군지ăng겨 곳에는. 알람 Dobbs. 일동 Jadi. 네. 왜냐하면 배반의 구조로 알고 시작하는 게 빠르거든요. 수도랑 카소랑 같이 내려가거든요. 아, 저요. 딱 하나요. 가져오라고 할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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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렇게 뜯을 뻔하겠지. 저는 카소만 있어가지고. 카소두도요? 아, 그런데 그거는? 네. 여보세요? 어, 여기 2층에 화장실 수거 뭐. 알려드리지, 알려드리지. 그, 우리 어느 거 있잖아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2층이 화장실. 나는, 몇 층가 이리와. 2층과. 나는, 2층에 화장실이 있어. 아무것도 안 나갔어. 2층이 화장실이. 나는, 나는, 아예, 꺼먹겠네. 나는, 못났으면 이렇게. 네. 폭폭폭폭폴레. 공상. 네. 전문이 다소 중간에. 그렇게 통을 좀 해줘. 어, 그것은. 그, 그냥, 실장하고. 그, 그냥, 실장하고. 그, 그냥, 실장하고. 그, 그냥, 그냥. 아예, 아예, 뭐. 그, 그냥, 그냥. 그, 그냥. 그, 그냥. 어, 여기는. 아, 이게. 아. 아, 아, 이제. 그러면, 여기에, 첫 번째 오는 것 같기도 해요. 여기까지, 여기가. 여긴, 여기. 이렇게. 제가. 이, 아니, 이쪽으로 뜯어날 때. 왜냐하면, 이쪽으로 빠졌고. 아, 네. 이쪽이, 이, 이쪽이. 이, 이, 번에, 사람 찾아서 안 받았잖아요. 여기가, 네. 이거, 첫 번째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이렇게 해서 저쪽이랑 합쳤을 거예요. 여기 어떻게 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잠깐만에 떨어졌어요. 네, 이렇게 뜯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몰라요. 저 중 제가 내려갈 때 지금 봤을 때 스프링이 저희 스프링 좀 채워야 돼요. 왠지 느낌이... 열려있어요. 아, 열려있어요. 아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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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4 5 5 5 5 5 5 5 5 5 4 5 5 5 이게. 예신 가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니까. 아아... 화장실인데... 이틀으로 가게 됩니다. 가장 1층에서 있고. 소라 하실 것입니다 아이 4 4 5 제조하고 1천이 환장 으 뭐 아 그래서 아까 다 해가지고 4 대단한 이 중이야 합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저거 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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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다 5 연기 뿔렁하고 헌이 되니까 봐야 4 내식 할 것 같고 나는 예 되시게 없는거요 아 그냥 꼭 구하는 것에 경기도 내실 봐드려요 더 믿는 것도 저희는 저희는 관통장 와 밀어내지 않게 다 받아드려요 아 예 그럼요 아 이유를 숫자 미련의 가입하고 하실 거에요 어떻게 그 저희 석션이 석션을 기본으로 얼마 안 들었어요 너무 길다 아 아니면은 잠깐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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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필리폰을 좀 아 예 에 에 아 으 쭉 들어가다가 한 2m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확실하죠? 석션을 뺀 수도 있고 방법은 일단 뺀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저는 저걸 뺄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 볼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혹시 세상이 여기 한번 물을 넣어 주셨네요. 예 거기. 예 거기. 제가 있어서 지나가는데 예쪽에서부터는 제가. 뭐라면요. 이게 맞고 있어도 그 동안 싸야 된거에요. 그니까 아마. 그니까 저기서 내시경도 아니, 경계이 뚫으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, 해봐요. 네, 네. 경기 특권이야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이쪽에서 한번 찐나서 봐야 돼. 네, 네. 이거 그냥 한 번 찐나서. 아, 네. 이거 이제 불창으로 한 번 찢어져야 돼요. 이렇게 한 번. 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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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벗겨서 힘들고 다른 걸 느낄게요. 그러면 안 돼? 이제 물을 빠지고 가져가야 돼. 안 내려가요? 안 내려가요? 차 올라가잖아요. 차 올라가죠. 차 올라가죠. 우아악.... 우아악.... 우리 고급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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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함으로 촬영했다는 시스템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. 이번에는 고급한 고급을 봐야 한다. 그래서 이 고급한 고급 낙은 고급해를 하는 시스템, 하고 있는 고급은 변화중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. 아멘 아멘 아멘